엄지 빨리 와야 되는데? 천천히 해야겠다. 응? 왔나?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요? 응. 하나 반샤. 이십이 있어야 둘. 하나 반샤 있다. 이에. A 안에서 보는 것 같은데? 응. 들어가자. 없는데? 1번 도심? 1번 파줘. 1번 하나. 떨어졌어. 1번 나오는 것만 쬐는 중. 옆으로 버리면 안 되는데? 1, 2. 하나 다운.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1번. 2, 2, 2, 2. 하나 반헤드. 라스트 반헤드 스나. 옆문. 왼쪽에 붙어 있어. 반샷이야. 반헤드. 옆문, 옆문. 옆문에 있어. 롱에 있어? 나 있어. 얘가 반샷이네? 응. 반헤드. 내 반샷 맛있냐? 버터야? 내 반헤드라니까요. 아니야. 내, 아닌데 도움 떴는데 나. 내가 반샷 때리는 애인데? 제, 제 도움 들어왔는데요. 어? 뭐, 뭐야. 내 반샷 맞고 반헤드까지 맞았는데 안 죽었다고? 초인이야? 다른 애, 다른 애겠지. 아니야. 쓰나인데? 쟤 맞는데? 쓰나 주신 거 아니야? 아니야. 쟤 맞다니까 도움이. 반샷 난 게 한 명밖에 없는데. 나 한 명밖에 안 떼졌네. 어, 월태기가 없네 진짜. 다른 애 갈래? 야. 내 반샷이야. 그럼 네 거 해. 어, 뭐야. 한 명. 아, 쏠이요. 아, 쏠이요. 내 핑. 이롱. 이모넷 쓰나? 이모넷 쓰나? 이모넷 쓰나? 전쟁 모션이긴 했어요. 마지막에. 나이스. 쏠아 쏠. 아, 반샷. 아, 아깝다. 동욱이 형 불러올까? 7번 나오는 거 같던데. 어? 동욱이 형 하시나요? 오오. 잘했다. 응, 개 잘하네. 아, 나 왜 반샷. 아까 그 반샷 진짜 개 봐야. 진짜 씨. 아, 이동. 이동에서요? 응. 몸통 때린 거 같은데. 팔 맞았나? 몸통, 몸통이야. 근데 본통이 왜 반샷 나냐고 씨. 몰라? 이겼다, 졌다. 이겼다, 졌다 해서. 모가지 때려야 돼. 아, 네 목 올 때 때리다 너. 파다 파다. 나이스. 반샷. 아, 저거 반샷. 아, 저거 반샷. 어디로? A 설 때 들어간 놈 반샷이야. 아, 그래요? 나 끌게요. B 클리어, B 클리어, B 클리어. 반샷 지라니까. 나이스. 아, 이 새끼야. 아, 혹시, 혹시 모르잖아요. 아, 최근에 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. 음. 사고 가지고 공사 당한 거 아니야? 하하하하. 하하하하, 하하하하. 당한 건가? 공사 당했대. 방하는 거봐. 어? 어 왜? 야해. Withbilir oc slave. Good day. 하하하하. 하하하. 사회생활 불가능하다. 쳐. 휘영, 쥬 realiz questioned. 스멀 farming. 앗 동주는 해줘 버렷 2번도 3농 3농 개피 잘라줄 수 있는 선? 못다 4번 전진했나봐 빠졌어 빠졌어 이거 아 나 혼자 했는데 저거 A에 둘 B둘 A에 B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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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봤자 밀어야 돼 나이스 한대박 쓰나마 반 피야 나 7번 볼게 5번 하나 5번? 설대폭 구름으로 오지 않겠지? 오 두디인가? 5농 둘 같은데요 라스트 5농 나이스 공격을 켜 너무 밀렸어 5농 6번 갈피요 선회방 구름 빠르던가요? 우리가 연막가서 모르겠어 빠르게 나오긴 했거든? 첫날 때는 빠르게 나오긴 했어 그건 제가 6번 빠르게 가서 같이 싸워야겠다 안 돼 구름 따워 jot 어우 나 반샷 맞았어 다다다다다 다다 폴 conferer 나도 피 없는데 이글자에 있나 보다 현재대로 뺐나 보다 현재대로 쓰메? 나이스 대암 나 할수가 없는데? 고기방 쎄 밖에 안되는데 굴 pedig 으 으 그럼 운이 좋았습니다 저거 음 나완성만 왔어 아니 박스를 그렇게 때렸는데 옆으로 슬픔 슬픔 기어서 나왔나 봐 그런거 같은데 앉았다가 확 나오는거? 아니 아니 끝으로 박스 끝까지 기어서 와가지고 일어나서 나 쓰던데? 아 그냥 아예 일어나서 온거구나 응 그거 은근 안 보여요 진짜 응 어 구렁 재빠린데? 어 구렁줄 구렁 좀 빠르게 나온다니까 이거 6번 몰라 이거 슬픔 올라가고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슬픔 그대로 빠진다 슬픔 여기 있어 한 번은 아 설판에 있고 한 번 치 어 10번 10창 10창 조심 점프 사운드 났는데? 아 7 어 10번 10번 있다 낙하 있다 낙하 있어 낙하 있어 어 3목 응 P 하나 있고 2번 롱 하나 있던데 안 죽었어요 라프라나 스나 하나 2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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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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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쏘리 돌아왔네 이거 빠지는 모션 쭉 빠지는 모션 적배까지 적배까지 2롱 2롱 4롱 1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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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제 돌았대 1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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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야야는 안 해 뭐 인마? 뭔 개소리 하려고 집중 갑자기 할만 없으니까 집중 이지랄 방금 선을 넘을 뻔했어 이게 병식나? 한 방 튀어나올 것 같은데? 두 번 하나 더 고룡 단련 같은데 10번 조심하세요? 절대 하나 있어 두 번 달려놨어 어 10번 좀 챙겨 레일 확인 확인 나 1번만 쬐고 있다 지금 5번 하나 5번 6번 브리핑 끝 적배 보고 있네 됐다 썰해 여기에서 적배 이거 나왔어 2번으로 옆문 쪽 야 쪘어 어? 옆문인 것 같은데? 잘랐어요 잘랐어요 아 그래? 3농 몰라 3농인가봐? 3개 역사야 3개 역사야 나이스 할 게 없는데? 공격 7라 공격 7라 쟤네 맨타 터졌나보다 내가 못 쏘는 애들 아니던데 아까 만났을 때는 걔 같이 따졌는데 아까 캐리어에 부터 말렸을 거야 쟤네는 이거 구렁 싸움 안 해주면 더 말리려나요? 그렇지 당연하지 구렁 누나 혼자는 아니에요? 헬스 하나 구렁 누나 아 나 반샷 으악! 이 씨발 패 좀 개빨라 씨 맞살 개빠르네 6패스 하나 했고 구롱하네 아 빨렸다 소려 응 나도 빨렸어 괜찮아 저거 쓰나가 맞살이 너무 빨라 스왑이 우리도 우리 역전패? 아 노노 오 오 아 이건가? 우리도 못 막았으니 너네도 못 막는다 이건가? 응 글지글지야 화이팅 화이팅 우리 구렁 싸움 할까? 아 마차 너무 맛있다 빠르게 패스 하더라 구렁 왔다고요 형님? 라풀이 빠르게 6으로 패스 하더라 6패스 응 나 도착할 땐 이미 패스 하고 있었어 응 어 아파 내가 10번에 어 아파 6번에 있어요 6번에 있어요 7 조심 왔어 이거 A로 돌리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닌가? 울벼래요 하나 어 어 응 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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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에 나이스 나 방금 9종에서 에바 쳤어 응